여기 언제 찍을까? 여기가 언제 찍을까? 여기가 언제 찍을까? 여기가 언제 찍을까? 다큐티고 내용이에요 저기는 밥 먹고 뭐하는 거야? 밥 먹고 뭐하는 거야? 아이고 시장이 좋잖아 시장에 먹기 누구야? 오 재밌다 같은 거 한 번 먹어봐 누구야? 방구형 나가봐야지 방구형 그러지 발라딘 못 끓이겠지? 뭐 이런 게 많겠지? 나도 가발 취재장을 한 번 더 찾았어 이렇게 보니까 의사도 괜찮은데 그냥 차고고 댕기도 바빠인데 같이 해야 된다잖아 부부가 같이 한다잖아 다른 사람들에게 안 먹어야 돼 밑에는 이디아 커피이 있니? 어? 이디아 커피이 오 마이 가시 도착입니다 오 마이 사고 난다 벌써 나갔어? 어 네 아 이디아 왜 우리 시구 자고 소리 질러요 빨리 와 음 응 으 으 으 으 으